생존자 상암블락스 이동국 대 윤성빈의 대결입니다. 결승전이네, 결승전. 결승전. 이동국. 2m 64cm 도전. 이야, 이거 어렵다. 이거는 진짜 어렵다. 이야, 부담되지. 사실상 결승전입니다. 이거 뜰 수 있을까? 이동국. 가자. 이동국 실패. 실패입니다. 그래도 동국이는 저걸 안 누르네. 하체가 좋으니까 버텨주잖아. 이러면 상암블락스 다 떨어졌습니다. 과연 윤성빈 성공하면 독보적입니다. 이야, 이거는 윤성빈도 진짜 부담인데. 부담이죠. 2m 64에요. 이야, 몸 푼다. 처음 몸 풀어. 되게, 되게 멋있다. 자, 윤성빈. 와!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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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. 장난 아니다, 이거. 신기록 도전. 하나만 더 해봐요. 하나만 더. 마지막으로. 12개. 12개 하면 2m 88. 제자리에 멀리뛰기 2m 88입니다, 지금. 와, 이걸 넘는 사람 있어? 없어, 이거. 지금부터는 무조건 기록이에요. 윤성빈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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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장난 아니다. 12개야. 12개야. 윤성빈 성공. 아니, 뭐 주식이 스프링이야, 뭐야. 뭐야. 우와! 기록은 2m 88. 2m 88, 윤성빈. 2m 88. 대단하다, 진짜. 이렇게 해서 윤성빈. 피지컬 테스트를 통과합니다. 보물이 들어갔어요. 보물이 들어갔습니다. 고급 margins. 뭐 Indian gesehen 했죠? van은 상처에는 문관인 것 같냐고 네, 지. 저에게는 염진요? 다만 recogn lenses 보상을ğan하려는 반찬이 됐어요. 다시 한번 mir쭤려 합니다. свola인 이쁴로 줬어요. 시작해뎠도 간단히 Ermanni marginal의ерь, 뭐 시 moist가 15간asant이ratingoulder하는 다음게 활동을 드 Restless가 삼키는 очdam 호네요, woven의관원으로 어?